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장님, 판비안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1년 12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가등기 청산 절차와 경매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10월 2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6-248-325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배당이의 사건이고요. 원고는 건설회사의 채권자고 피고는 건설회사의 다른 채권자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가등기 권리지를 갖고 있던, 가등기가 되어 있었던 적이 있었던 채권자죠. 배당이의라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고 나서 경락대금을 받게 되면 그 경락대금을 채권자 나눠줍니다. 나눠줄 때 채권자들이 모여서 나한테 달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럴 때 법의 순서에 따라서 저당권이란 자든지 담보권자 이런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고 그다음에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일반 채권자로서 안분부에 대한 걸 받게 되죠. 그러니까 이 피고가 가등기 권리자로서 우선 변제를 받게 되니까 원고가 오 이 사람을 먼저 배당하면 안된다 라고 주장하면서 상고를 했는데 원고의 주행에 받아들여서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피고 부부와 지인 이 세 명이 2002년 7월 30일에 건설회사에 14억 원을 빌려줍니다. 건설회사가 채무자죠. 월 2%인가 꽤 높은 편이죠. 연 24%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토지에 가등기를 합니다. 이 피고 부부의 지인 그러니까 부부 말고 또 한 명이 있죠. 이 한 사람이 회사가 대금을 변제하지 않으니까 2003년 3월 4일에 토지의 2분의 1에다가 본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 토지는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건설회사는 2006년 2월 22일에 아파트를 신축을 하고 아파트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마칩니다. 그리고 나서 건설회사는 2006년 9월 15일에 아파트에다가 피고 남편에 대해서 가등기를 해줍니다. 원래 이 아파트 가등기는 원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나중에 지어지면 가등기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 계약에 따라 2006년 9월에 남편에게 가등기를 해준 거죠. 이 피고 남편은 2007년 1월 29일에 아파트 88억 원짜리 아파트에다가 본등기를 합니다. 본등기를 하고 그리고 피고와 그 지인의 앞으로는 19억의 근대당권을 설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3명이 채권자인데 남편은 아파트에다가 본등기를 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 아파트 된 본등기 아파트에다가 피고 부인과 그 다음에 지인 앞으로 19억 원의 근대당권을 설정한 거죠. 이게 아마 그 당시에 2007년 당시에 채무 얘기한 19억 정도에 이르렀던 걸로 생각됩니다. 이때 이 본등기를 하면서 청산 절차를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청산 절차라는 건 뭐냐면 가등기를 할 경우에 담보 목적의 가등기를 할 경우에 이걸 본등기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내 채무, 채권액과 본등기 된 건물의 가액의 차액을 이게 얼마다라는 것을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지를 한 상태에서 채무자가 어? 이거 본등기 하려는 뭐네? 이렇게 되면 딴 데 돈을 빌려와서 갚아가지고 본등기를 막든지 아니면 그래 그럼 그 돈 나한테 다 오라고 하던지 이런 걸 청산 절차라고 하는데 이 청산 절차는 영원히 돼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 3억 원인데 채무가 5억 원이다. 이럴 때도 나한테 줄 돈이 없다라는 영원의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걸 청산 절차라고 하는데 이거를 하지 않았던 거죠. 원고는 2009년 7월에 건설회사의 다른 채권자였습니다. 원고는 다른 채권자죠. 그래서 피고 남편의 청산금 채권에 대해 압류 추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산 정찰을 거쳐야 되는데 청산을 안 했기 때문에 청산금 채권이 남아있고 청산금 채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피고 남편의 88억 원에 대해 압류를 하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원고는 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러고 나서 피고가, 부인이죠. 피고가 근저장권자로서 배당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당이 완료되니까 법원은 피고에게 전액 배당한 거죠. 근저장권으로도 배당 신청하니까 그리고 원고가 제외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청산 절차 없이 피고 남편으로 본등기 한 거 이거 효력이 있냐 없냐 이겁니다. 원칙 효력이 없죠. 원래 효력이 없습니다. 청산이 거치기 가면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효력이 없는 이 본등기의 기에서 경락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경락에 대해서 어? 그럼 본등기 유효한가? 그러면 피고와 지인의 근저장권은 어떻게 되나? 이건 유효한가?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대부분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본등기는 무효다. 건설회사는 청산금을 받기 전까지는 청산금을 상환하면서 원리금 상환하면서 등기 말소가 가능하다. 그러나 그 본등기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어서 경락이 되면 경락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본등기는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급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그 뒤에 맺어진 근저장권도 유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고와 피고의 지인 앞으로 낸 식구원의 근저장권은 유효한 거죠. 어? 그럼 근저장권으로 대답받는 게 문제가 없나?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들어갑니다. 근저장권의 피담부 채권은 뭐냐면 대여금 채권이 귀속된 단범을 가행 내에서 소멸한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본등기가 유효했으니까 건물을 피고 남편이 가져갔죠. 가져갔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피고 남편의 그러니까 피고 남편의 채무는 사라졌다는 겁니다. 사라졌고 청산금만 주고이 되면 끝난다는 거죠. 그럼 사라진, 사라졌기 때문에 피고도 피고의 지인의 채무도 모두 사라졌다는 겁니다. 따라서 근저장권은 유효하지만 피담부 채권이 소멸했기 때문에 피고는 배당받을 수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승소하게 되는 거죠. 이 판례는 원심은 경매 취직 시에도 본등기와 근저장권을 무효로 받습니다. 무효로 받기 때문에 여전히 가등기가 남아있었고 가등기 권리자로서 배당을 해줬는데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경매가 취득함으로써 본등기를 유효해졌고 근저장권이 유효해졌고 그런데 피담부 채무가 소멸했다. 따라서 피고의 근저장권만 유효한데 원인 채무, 채무가 사라졌기 때문에 피고는 배당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판례는 가담법의 법리로 공부하기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이렇게 좋은 사례는 시험 문제에 잘 나올 수 있겠죠. 어쨌든 가담법의 청산 절차라든지 본중계 효력, 경매로 인한 피담부 채무 소멸 이런 것까지 같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